아, 딸 왜? 자, 그럼 돈 좀 빌려주세요. 어? 야, 문 열어, 문 열어, 야! 이따 가서 드릴게요. 뭘 이따 가서 줘? 아니, 가서 드린다고요. 아니, 아니. 대체 어디로 가는데? 여기 폐차장 맞죠? 아, 맞으면 뭐 그런 거 물어요. 돈 줄 테니까 들어가 있어요. 그건 당연히 주는 거고. 근데 여기 폐차를 어디서 해요? 민증 달라디? 어떡해요. 사기야, 문 닫아 일단. 아니, 너 주변에 어른이 없어? 뭐 선생님이나 뭐 물어보시고. 그런 거 없어요.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. 아이고, 그러셔. 그럼 방금 뭐냐? 시청자amps 방금 friendship 왜 기억이 안 나죠? 한국 Jobbank 그냥 근처 gernici 한글자막 by 한효정